민주당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짜들이 날뛰는 세상 좀 강하죠.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데 그 가짜들이 폼을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허세를 뿌리는 것은 그건 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다 자읍자득이라는 그런 사자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들 중앙일보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일멘 톱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시한부가 된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거부권은 불가피하고 대통령이 합리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단체들의 참 애탐도 다음에 선거 지면은 금세 뒤집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 2명 41분 만에 날려버린 거야 앞으로 10명 더 탄핵해야 이재명 수사검사도 아웃시켰다 민주당 들어서서 윤 정부서만 4명 탄핵소추 이게 이제 오늘 중앙일보인데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신문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뉴스로 매일 가득 차겠습니까 이런 깊은 불황 속에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야당 제2 제3 이동 간 모두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을 윤 정부가 누구를 임명하든지 간에 모두 다 탄핵시켜버리겠다. 후임도 찍어내기 예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신명계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강승이 된 거죠.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거부권 행사 거대한 야당 이재명 수사검사까지 그냥 쳐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주체인 더불어민주당도 참 나무라야겠지만 기가 찬 거죠. 국민들이 어렵사리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뭐 국정수행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커녕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번에는 아마 그냥 이동 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미리 그냥 탄핵을 결정 내리기 전에 그냥 사퇴를 해버렸네요.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해서 다시 성부를 그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야당 제2 제3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 구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찍어내기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사람 심어달라는 이야기죠. 제2 제3의 이동관을 모두 탄핵하겠다. 홍 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다.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참 뭐 이제 아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 같은 전문보도채널을 매각하거나 민영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먹는 하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민영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기습사의 표명을 예상해 왔다고 했다. 그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주 발언에서 이동관 파면을 이야기했고 잘못한 일이니 공무원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이동관 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파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김도우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 그냥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예상하는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의 부풀리기 방식을 가지고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한 7.5% 정도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쑤셔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 체제 같으면 아마 신문이 전체가 도배를 할 겁니다. 신문을 아예 안 보든지 방송을 아예 안 듣든지 그냥 생계만 유지하게 노력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참 밉지만 이렇게 가짜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활개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대통령의 무심함과 또 대통령의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열흘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이 홍익표 씨가 이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훨씬 더 지금 강성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강성으로 흐르는데 이 홍익표 씨가 아주 젊네요. 보니까 1967년생이네요. 586 세대 가운데서는 좀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 국회의원을 했네요. 홍익표 원내대표 친명계고 홍익표 대표가 여러분들 선거를 치른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중구 성동구 갑의 차익값은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경쟁자는 미래통합당의 진수위 후보였대.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10에서 14% 최대 미래통합당의 진수위보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100%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를 보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이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건 좀 독특하네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는 대략 35% 정도의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을 훔쳤는데 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은 좀 독특한 조작을 했네요. 30%씩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정의당의 정혜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이렇게 훔쳐 가지고 그게 도합 6,380표네요. 5,701표는 미래통합당 진수위 후보와 함께 훔치고 그다음 679표는 정혜연 후보와 함께 훔쳤네요. 그게 마이너스 6,380표 플러스 6,380표 만 2,740표 정도 60표를 훔쳤네요. 그게 만 여러분들 만 뭐 만표 이상 정도를 훔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에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거든요. 서울에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이니까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홍익표 씨는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개인지의 3번 밑에 있는 홍익표 7만표 진수위 5만 3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총 득표수입니다. 한 7000표 차이로 홍익표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한 조작값 30%를 가지고 사전투표로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총 득표수 차이가 홍익표와 6만4천표 진수위 가 5만8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홍익표 씨는 6만4천3표를 얻었는데 7만383표를 얻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뻥타기 를 해주고 진수위는 원래 5만8천807표를 얻었는데 5만3천106표를 얻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홍익표 후보는 성동구 갑에서 5196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홍익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로 12% 정도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진수위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이 34%로 마이너스 12%가 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 사전투표 득표율 6%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구 성동구 갑은 총 투표자 수가 13만 당일 투표자에서 7만 5천 사전투표 수가 5만 6천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집단 13만 명으로부터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 포본집단 5만 6천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포본집단 7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나게 표본 수가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홍익표 후보가 당일 투표율 48%를 얻으면 사전투표도 48%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수위 후보도 당일 투표의 45%를 얻으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5%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모두 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다 조작을 한 거죠. 그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사당에서 지금 이렇게 야단을 다 찌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보궐선거에서 10% 정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개양의료소 조작값 10%.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침묵하는지.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부정에 침묵하고 선거부정을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젊은 학생들 앞에서 4월 11일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힘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득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참 그런 무자비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똑같이 동시에 윤 대통령의 무능함과 윤 대통령의 그 무심함에 대한 부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완전히 핫바지처럼 돼버렸 으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들은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 하겠습니까. 애석한 정도가 아니고 이 선거부정이 이제 2024년 4월 11일 날 한 번 더 실시 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공고하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참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하게 낮아지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일단 그런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뺏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미국의 pbs가에서 만든 푸틴과 미국의 대통령들 아마 푸틴이 재임 하고 있는 동안 미국 역대 대통령이 한 5명 정도가 아마 푸틴을 대응을 했는데 푸틴이 아주 교묘하게 뭐죠 미국 대통령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상당히 잘 만들었더군요 bbs에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 정치판에 오래 머물렀던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 5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국 그들의 무혈혁명은 선거를 장악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을 그냥 총 한 방 쏘지 않고 접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묵인 내지 방조 내지 협력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처한 그 딱함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끈끈이 저렇게 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혀를 내두르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참 사람이 진짜 무능하네 허우대만 좀 멀쩡해가 사람이 뭐 좀 뭐가 있는 줄 알았더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지금 이런 대통령 흔들기가 자자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한 방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 열 번째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본인들이 대망의 꿈을 이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탄핵은 뭐 당연한 거고 헌법 개정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양 대장정 끝에 결국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역사가 역주행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586 운동권들이 진행한 선거 장악을 통한 좌파 연구직근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급박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달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그것을 막기 위한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제가 볼 때는 참 벌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짜들이 그냥 뭐 큰소리 치고 뭐죠 별짓을 다하는 그런 세상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공병호 tv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전망 이런 부분을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일체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라든지 또 사익에 연연히 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이야기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아 저 양반의 개인적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명구지 않습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오늘 비교적 중앙일보에서 쓴 소리를 톡톡 쏘는 여러분들 그런 글을 잘 쓰는 분이 오병삼 칼룸니스트죠. 그러나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은 오병삼 칼룸니스트하고 저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딱 이렇게 나름의 주관이 분명한 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딱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여러분 전반적인 논조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칼룸들은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차라리 제가 자주 소개하듯이 어떤 칼룸 밑에 있는 민초들의 댓글이 훨씬 더 이해관계없이 그렇게 아주 충실한 그런 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병삼의 여러분들의 이 오피니언은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게 좀 면수가 줄어들었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이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오병삼 칼룸 리스트가 상당히 이렇게 좌우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끔보다는 자주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칼룸의 논조나 이런 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오점은 이미 공론화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이름 오점은 문 정권이 등장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여덟 번의 여러분들 다섯 번의 여섯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전산조작을 이용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을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온 것이 문 정권 최악의 오점이고 다음에 여러분 이미 공론화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냥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 사건인 겁니다. 문 정권의 최악의 이름 오점이고 한국 근대사에서 이런 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최악의 이른들 부정사건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선거 사기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6번이 문 정권 하에서 치료진 거죠. 그러니까 오병상 칼럼니스트를 비롯해서 한국의 중견 칼럼니스트들이 전혀 양심적이지 않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는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은 바로 뭐죠.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하고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심지어는 기초의원 그 다음에 이런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 위협적인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1월 29일 관련자 12명에게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2년 박형천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주범에 해당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각각 3년형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불의를 흔들기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공론화 됐기 때문에 오병상 칼림리스트는 마음껏 쓰지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러면 까밭아졌습니다. 불구하고 조중동 내부의 이런 필진들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중앙일보에 김병현 기자 정도가 여러분들 그걸 다룬 거죠. 청와대가 범죄의 중심이니 최악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유력 상대 후보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떨어뜨렸다.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금 열 번째 여러분들 이루질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메이조 신문들이 침묵한 것은 한국 언론사에서 그야말로 흥력사로 저는 기록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면 흥력사고 나발이고 없겠지만 나라가 여러분들 정신을 제대로 체리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유권자 입장에 더 억울한 것은 범죄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죄 선거가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렸다. 그 범죄자들이 지금 뭐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을 하고 이상민 행정부 안정부 장관을 탄핵을 하고 이재명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러분들 검사를 탄핵을 하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겠죠. 뻔히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긴 탐에 검찰도 법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송철호는 울산시장 인기를 무사히 마쳤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만 조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도 조작을 했지만 당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키가 찬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큰 탓이다. 그거는 뭐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상권분립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법부를 통한 견제와 정의 구현이 지체된 사유권자의 주권과 정의는 실종됐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가 더 이상 지체돼서 안 된다. 이런 칼럼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공직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런 언론인들의 칼럼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너무나 낮추는 거죠. 예를 들어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냥 뭐 말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항상 양비론의 입가가에 관찰자 자시를 취하던 오병상 기자가 웬일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번 판결로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운다고 판단해선 모양인데 비겁해 보인다. 알면서도 애써 입을 다물다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자 비로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언론인에 취할 자신 아니다. 생활이론수는 이해를 하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안 보면 한국사회는 뭐죠. 그냥 매장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주요 언론사들의 비급함이라는 것은 국가를 망하는 지경까지도 지금 끌어갈 수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병상 기자의 여러분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분이 선거법에 6개월 내 판결하는데도 5년 걸린 법원이 문제고 정치 편향 판사들의 문제다. 재판지어는 범죄자들이 권력을 누리고 선량한 국민의 미래를 농락하는 걸 보고만 있게 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사법계획이 절실하다. 만일 5년 만에 화재 진압하는 소방서가 있다면 그게 소방서라 알 수 있겠나. 아주 멋진 비유네요. 당신의 정의는 그때그때가 다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딱 여러분들 정리된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대로 해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 왜들 이렇게 사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볼 건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피해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비겁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마치 강 건너 불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켜보니까 딱 한 거죠. 하기에 언론사에 계신 분뿐만 아니고 대법관들도 다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 가 허물어지고 옳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고 사는지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공병호가 좌편향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 왕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왕이냐고요 대통령이 선출직 공직자지 대통령이 선출직 공직자고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공직을 잘 수행 하지 못하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편이니까 감사주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왕조 멘탈리티가 여러분 너무 익숙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뭘 그렇게 보면 대단한 걸로 보는 겁니까 그냥 국민들이 표를 찍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갖고 좀 주떼를 갖고 뭡니까 사안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억울하게 되면은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이걸 나누기 전에 더 상위 가치가 정의 부정의가 더 상위 가치지 않습니까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를 구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가 상위 가치가 되면 그냥 뭐 좀 무리 지어 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저한테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유인인 겁니다 자유인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이런 부분을 발신하는 거죠 발신하고 이것이 어떤 문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저렇게 뭐죠 대통령을 흔들고 국무위원들이나 여러분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에 대한 탄핵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합바지를 여기니까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합바지를 여기겠습니까 선거부정은 일체 언급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방 사건이 지금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거래가 뭐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아니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넘어가기 직전이 돼서 공병원한 사람이 윤 대통령의 무능함과 정신차리라는 이야기를 질타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좌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정신연령이 쇠로한 거냐 너무 얕은 거냐 이야기죠 나라 그럼 망하는데 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이게 윤석열이 나라냐 이야기죠 이게 각자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나라고 여러분 후손들의 나라고 자식들의 나라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에 맞게끔 뭐죠 이거가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대통령이니까 그냥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대통령은 비판하면 안 되고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여러분 좋아요가 지금 좀 적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동시에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조금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사람이 그 정도 기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대단합니까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선출직 해가지고 그냥 5년간 뭐죠 국정을 위임한 자지 않습니까 그걸 뭡니까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일체 그냥 그게 대해서는 비판해서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입니다 이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이런 제목은 상당히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프리모 레비라는 그런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에 성공한 그런 이탈리아 국적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 소설가이자 시인이었죠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 이걸 바로 잡을 겁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 이야기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거를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100일이라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런 브레이크를 안 잡고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이건 뭡니까 그냥 끌려다니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냐 이야기죠 시점에 대한 좀 사람이 급박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풀어진 라면처럼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냐에 이번에 못 잡으면 그걸로 그냥 못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프리모 레비의 지금 아니면 언제 프리모 레비 날마다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아우슈비치에 좁은 굴뚝을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네 다행히 그 동지들의 명예와 복수와 정언을 위해 우리 몇 명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우리는 다윗과 요한의 영광선 후손들이자 마사다 요시의 피를 이은 강인한 전사들이라네 우리는 모두 주머니에 돌들을 숨겨 고리아스의 이마를 향해 던졌다네 유럽의 무덤들마다 흩어져 있는 행제들이여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땅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서로 피를 나누며 싸울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길이 아니면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프리모 레비의 시집인 살아남은 자의 아픔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런 대외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이런 아우슈비츠의 생안에 따른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이죠 프리모 레비 여러분 참 호소력 있는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인가 내가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여러분 저지른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지 않습니까 잠시 여러분 살다 가는 것이 낙은의 인생하고 똑같은 건데 후손들이 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과연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 항의하고 돼야 될 건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회는 모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 때를 보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4.15 총선이 끝나도 돼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4개월이 흘러서 계획한 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0석이 넘는 여러분들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땅을 위해 그냥 자유인이 노예 신분으로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돈벌이에 여러분들 열중하게 되면 얼만가는 괜찮겠죠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깨앉을 때가 있고 깨앉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을 지를 때가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관망할 때가 있고 대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에 들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가 관망할 때가 있고 대에 들 때가 있는데 대에 들 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망할 때가 있지만 관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대에 들 때는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식솔들 데리고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여러분들 뭐죠 그냥 정석인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때를 놓치게 되면 생활이로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때가 이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라면 여러분들 끓여가지고 풀어놓은 것 좀 그냥 사람이든 사이든 휙 풀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절대 건너뛰는 부위 없죠. 그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는 대가를 본인 당대와 후손들이 두고두고 여러분 치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정신들을 차리겠냐.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가 당신들이 새로운 계급화해서 압제에 시달린다는 것을 당신들이 안 보이냐 이야기죠.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다 이야기. 그거는 본인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걸 보니까 어제 여러분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다. 이 여러분 방송을 제가 실방을 마친 다음에 중년의 내용은 잘라서 내보내니까 이 방송 여러분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들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고묘한 학식을 갖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조 신문이나 방송사의 시험 들 모두 논평하고 갈름 쓰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차라리 민초들이 남긴 댓글이 훨씬 더 솔직 담백하고 직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글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다. 윤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이 석범님이란 분이 공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공박사님을 대단히 존경하는데 차츰 윤 대통령을 나쁘게 비판하시네요. 이준석이와 항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해받기면 또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이해를 하죠. 윤 대통령을 워낙 사랑하니까 아마 이렇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쓴 약이 여러분들 입에 원래 여러분들 잘 안 맞습니다. 그냥 머물다 그냥 떠나다니 그냥 머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자유가 해체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은 워낙 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지웠습니다. hy님께서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실망이 너무 커서 예전과 같이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실현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부정선거개혁보다 중요한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댓글 가운데 마지막에 몇 분 한 두세 명 정도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정선거를 2인이면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잡지 못합니까? 결론은 같은 뭐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찍소리도 안 하는 것이 아니 못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실들이 받은 표를 다 빼앗아간 인간들을 인정해 주고 알면서도 탄핵당하면서도 시달림을 받고 다음번 선거에 더불당 부정선거로 200명이 나와도 박수쳐줄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당신들이 모두 역사의 죄인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왜? 모두 다 눈치 보는 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역사의 죄인이다 이야기죠. 윤석열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 양반은 능력이 없습니다. 뭐뭐뭐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거 없고 1년 반 만에 능력이 다 여러분들 드러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욕도 하기 싫습니다.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100일 정도 지나면 그 양반의 여러분들 소위 능력의 여러분들 그 크기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세상용으로 케이파 그 양반의 역량 그릇 댐댐이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다리자.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기다리든 안 기다든 세월은 흘러갈 거죠.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본래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민주적 선거 제도만 해결하면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8명이 찬성했네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착결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에게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역사적인 기회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역사적 소명을 갖고 뭐죠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신 성인 선공 후사의 자시를 대하게 되면 불쉘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잡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는 망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군요. 아니면 더 망치고 가는 중입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말이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님 이야기는 좀 긴데 여러분 한 번 들어보시죠. 이런 글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림에 위탁한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뭐에서 선택한 후보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행복님이 국민의힘의 대선이 선관이 관리하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 당시에 내렸던 상황 판단입니다. 민주당보다 못한 국민의힘의 경선 관리구 능력 부재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었으니까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등장한 선거관리위원에 매수를 들이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출도 선거관리위원에 자제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떤 여러분 전문가보다도 본인의 이야기를 딱 정리해 가지고 길지 않은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찰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민주당은 당내의 경선을 선거관리위원에 위탁하지 않는데 국민의힘만 당내의 경선을 선거관리위원에 위탁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 국힘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또 시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시간을 별로 갖고 있지 않고 프리모 레비의 여러분들 식구처럼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건데 그 언제 때가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조작용 pc를 활용하고 조작용 pc에 세팅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만드는 그런 체제가 열 번째 여러분들 일어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씩이나 일어나는데 그거를 못 막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흠한 꼴을 이제 앞으로 안 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들 계속 방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도독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마지막 책인 도독놈들 5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6월 달에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왕관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라가 또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에 힘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아주 훌륭한 양수입니다. 그래서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세계사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쓴 그런 통사이기 때문에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한계란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여러분들 전문가 보다도 참 아주 정리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처하고 있는 시극과 비극을 잘 정리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전문가보다 더 솔직 담백한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여러분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윤석열과 국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좀 장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보암점검 결과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왜 2024년 총선까지 치르고 책임지게 있으면 책이 있다고 하겠느냐. 참고로 노태학은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두 번까지 세 번의 부정선거를 여러분 직접 형식적인 면에서 책임을 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지금의 사전선금이 두 개표 시스템을 가동하여 한 번만 더 국회를 장악하면 그 이후의 모든 선거는 완벽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손바닥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국정원 검증 결과까지 깔아뭉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의심하던 곳은 선관이 그 자체이고 이번 국정원 점검에서 선거 부정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뿌리부터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오직 한 번만 더 지금의 선거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그 경우에 국회를 다시 장악한 야당이 막무가내 단체들의 여론조작을 등에 얻고 실제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 같은가 당연히 나서죠. 4.15 총선 이후 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그 수많은 사례들을 이번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대비할 때 너무도 맹백하게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백수십사를 넘긴 유권자 명부. 투표를 했으미도 투표가 가능했다는 유권자. 투표를 하지 않았으미도 이미 누군가 투표를 해버렸다는 유권자. 재검표에서 발견한 회개한 투표지 등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이번 국정원 선관위 점검 결과 발표로 왜 그랬는지 맹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선거관리비는 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직접 날인하게 하지 않고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하겠는가. 투표관리관 사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모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158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인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부정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어 투입해갔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부정의 소지를 차단해야 될 선거관리비원회가 법을 어기고 투표관리관 사인이 인쇄된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공직선거법에 적시되어 있는 조항은 규칙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적시된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서 공직선거법에 적시되어 있는 법조항을 무력화하고 부정선거의 여지를 무한대로 늘렸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어제 나갔던 그냥 머물다 떠날 것이라는 걸 보고 한 분이 남긴 아주 조리정련한 부정선거는 윤석열과 국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규칙은 법조항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는 음련이 불법이다. 이것을 법 전문가들인 헌법재판소에 소용을 했다. 왜 행정평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카르테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되는가. 부정선거 여지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차단해야 될 의무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지 않는가.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 명분은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만 볼 수 있지만 이번 보안점검에서 그 명분은 해킹으로 얼마든지 변경, 복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투표 개표 시스템은 심지어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느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일률적으로 69대 30일에 거의 일치되게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는가. 통계학자는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개표 시스템과 서브는 외부와 분리된 내부망으로 되어 있어 절대로 외부에 개입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선관위가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정원 선관위 점검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국가에 흥망이 걸린 다음 총선을 주관한다는 게 얼마나 교환하고 어묵하고 추악한 수작이냐. 만약 또다시 그들이 다음 총선도 주관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유파 국민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선관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드러난 의혹 모두를 밝혀 관련자들 혹독하게 처벌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조직을 출범시켜라. 시간이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임기 중 또는 임기 후호라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압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급정부가 취합보고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에 흥망이 걸린 이 문제에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결단을 두 손 모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반은 안 할 겁니다. 이 양반은 안 할 거라고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선거 부정이 일어난 사실을 다 낱낱이 이런뜰 분석해서 보도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가를 좌파들에게 그냥 헌납하고 국민들을 뭐죠 그냥 팔아넘긴 거다. 대통령이 투항한 거다 선거 부정세력들에게.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의 침묵이다. 그 여러분들 제가 내렸던 10월 11일 날 방송에서 내렸던 그런 평가는 진단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과 국가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세력들에게.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주 피력을 합니다. 뭐 특별히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런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정치적 현안 가지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시위 적절하게 좋은 정치적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논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 홍준표 시장이 부산엑스포에서 49대 50일이 나온다고 무능하고 아부 찌든 참모들 정권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썬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엑스포 발표 이틀 전에 유력 일간지의 헤드 타이틀이 49대 50일 막판 역전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하게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에게 박빙의 성부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틀 만에 또 파리로 출장을 가게 만든 참모들이 누군지를 밝혀내 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치고 있습니다.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객이 나라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입니다. 이재명과 김기현에 꽉 막혀있는 국내 정치 돌파구는 연말에는 찾아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119대 29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들 당장 목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장승민 씨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미래 기획 조정관인가를 했으니까 그 외에 누가 여러분들 지휘 라인에 서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속인 거지 않습니까 성부가 예를 들면 60대 40 정도가 나왔으면 그러면 정치의 판단을 좀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만 이 성부가 여러분들 119대 119대 29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를 통해 가지고 막판까지 49대 50위로 박빙 성부가 펼쳐지고 있다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누가 여러분들 보도하도록 만들었냐 이야기죠 그런 언론 프레이를 누가 하도록 했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에 불구하고 다음날 중앙지들은 대부분 뭐죠 그냥 무마하는 쪽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것도 다 언론 프레이 했겠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다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현역도 정치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썬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노란한 대통령은 또 뭐냐 이야기 대통령은 뭐랬냐 이야기야 그래서 합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합바지라는 이야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 세 개 채널에서 보고를 받게 되면 한쪽이 여러분들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은 타치를 하지 않고 참모들 문제를 지적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지고 참모들의 이름들 문제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이야기죠 마지막까지 뭐죠 그렇게 대편한 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공박사가 남으라는 게 뭐가 생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철두철만 이러면 까발게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야무지고 다부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가 9번이라든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9번이라든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실상을 밝히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지금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그냥 완전히 뭐죠 개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눈을 완전히 가리고 그냥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빨을 가지고 소근소근소근해가지고 눈을 다 가린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바보 병신천치가 돼버린 겁니다 책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다 관계기관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는 허첨은 뭐죠 외환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다시는 여러분들 당하지 않도록 위해 가지고 일어난 그런 상황 사건의 실상을 찾기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고 선거가 여러분들 지금 9번의 부정선거가 났는데 다음에 잘하면 된다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참 비용이 큰 사회입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도 윤 대통령을 오지버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분도 정치를 하는 분이고 또 나이가 있고 하니까 상대방 입장이 생각하면 상대방이 참 힘들 건데 내까지 나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그냥 찬물을 그냥 뭡니까 한마디로 때린 건데 나는 찬물을 때리는 건 동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냐 이야기 무기력하냐 이야기 사람은 고쳐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일 정도 하는 걸 보면 그냥 다 뭐죠 다 그냥 앞이 다 나오는 거죠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가다가 뭐 완전히 뭐죠 180도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진실자유님께서 이번에 민노총도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소수의 수뇌부들의 선동에 의한 반정부 투쟁 대회전을 치를 모양스로 보여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뭐 조작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다 여러분 그런 꼬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가 아니고 조작이 아닌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송재윤 캐나다 대학의 역사가 교수로 계시는 송재윤 교수가 좋은 칼럼을 썼네요 민심일은 시진핑 정권 어디로 가나 중국인구 6억 월 소득이 20만원 미만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미중 패권 경쟁을 한다 인민눈으로 보면 어불성술 부동산 시체가 폭락하면서 매달 100권 중 전역서 시위 개혁 개방 요구하는 세계 압박 중국은 결국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체주의 체제란 것은 웬만해서 안 넘어집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여러분들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ctv 안면 인식 기술 그 다음 디지털을 이용한 각종 여러분들 그런 여론 조작 기술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를 결국은 전체주의 체제를 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던 시진핑 수석이 서방 자본가들은 중국에 투자해달라 호소하는 그런 총석이를 보면서 작년 이맘때를 대답해 보는데 지난해 10월 14일 베이징의 한 육교에서 나라의 역적 시진핑을 파면하라 외치는 부리지면의 1인 시위가 벌어졌고 11월 말에 중국 전역 17개 주요 도시의 최소 23건의 집단 시위가 동시 다발조로 일어났고 백지를 손에 든 청년들은 공상당 퇴진 시진핑 하야를 부러지졌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진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탈진할 대로 탈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뒤집어 얻기가 힘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2021 총선회 수렴제 예상대로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국식 전체주의 체제가 이름들 일당 지배제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조선민족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다 악합니다 그래서 그 체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들을 다 무산화시킬 거라고요 그로써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송재윤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시위나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권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중국 정권은 인권과 자유를 더욱 옥죄고 있고 그러나 1989년 태남문 대학산이 벌어진 이후에 중국 안팎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멀지 않아서 민주화 될 것에 희망적인 예측을 무수히 쏟아내고 지금까지 그들의 예를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게 이르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뒤집어 엉기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국민과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뭡니까 도구나 수단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전인민들의 일거수일투종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안면인식기수나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그냥 일거수일투종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청룡님이 공산국가에 무슨 민심이란 게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통치하는 일당 독재국가에서 민심이란 개념 자체가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국민을 돼지나 괴로보고 적당히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것을 인식하는 공산상 수계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판이나 경제실계에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자체 권력 후퇴터나 민중 봉기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선거부정제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한의지를 끊고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다 쫙 여러분들 그냥 깔아 앉을 겁니다 그냥 복속할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김정은 여러분 내일 모레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저렇게 김정은 여러분 전쟁만 안 일으키면 안 넘어질 겁니다 저 체제가 그거 사촌이자 사촌 사촌들도 비슷해질 겁니다 남한도 푸틴에 대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뉴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tv만 보는 여러분들 나이든 세대에 비해서 푸틴에 대한 그런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탄압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내용이 푸틴과 미국의 대통령들 한번 볼 만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pbs에서 했던데 pbs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윤석열 정부 갖고 노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탈취 하고 권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든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파들에 비해 가지고 그냥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제는 탄핵을 무기로 해 가지고 결론은 뭔가 아니라 송재윤 교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시진핑 체제가 오래 갈 것이다는 이야기죠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여러분들 노력해 가지고 뭘 많이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본인이 노력하게 되면 노력의 결과도 바로 본인이 확인할 수가 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심폐운동 이나 근육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성실하게 정해진 제대로 된 여러분들 운동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력이 불어나는 것도 다르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참 이런 바뀌기 가 힘든 겁니다 한 방향으로 일단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거를 웬만큼 해서 여러분들 바꾸어 나가기가 힘든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동화 일보의 사슬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지 궁금합니다마는 오늘자 동화일보의 오피니언입니다 맨 상단에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이번에 또 떨어졌네요 0.78명에서 0.75명에서 0.7명까지 떨어졌네요 1년 전보다 0.1명이 감소했고 더 무서운 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개념이다 체념이다 그 다음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에 1심 유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도부 친륜 중진 희생 의결했지만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맨 위에 기사 출산율이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개론과 출산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투표와 똑같은 겁니다 투표 출산이라는 것은 거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가임 여성과 이런 가임 청년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출산 개론도 여러분들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투표로 보는 겁니다 큰 물고가 여러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투표인 거죠 다수가 여러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인요한 혁신위원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혁신을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혁신을 국힘당을 고치는 그런 여러분들 테마를 설정한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선거 부정의 이름 초점이 쏠려야 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여러분들 소위 주목도를 다 어디로 돌렸는가 하니까 인요한과 혁신위원회를 다 돌려버린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테마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느냐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내일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여러분들 공직선거 가운데서 가장 조작도가 낮고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투표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2년도 그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도 구청장 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정상투표는 아닌데 정상투표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조작도가 적었습니다 그 정도의 조작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65석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선거에 여러분 관건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어느 정도 낮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힘에 여러분들 사활이 걸렸고 국민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겠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 수준 정도의 여러분들 조작이 아주 낮은 조작에 이루지기만 하면 그 정도로 뭐죠 방어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런 165석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냥 내놓고 하게 되면 그냥 뭐죠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는 이미 전체주의 체제로 그냥 다 가버린 겁니다 누구도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솔직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저는 선거가 개판인 나라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야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뭐 낙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각자 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죠 각자 도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이 여러분들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조안의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발족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윤정부가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 하에서 2024년 총선이 실행되도록 여러분들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항을 한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버리고 국민들을 그냥 팔아치운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조안의 혁신위원회에 등장할 때 표면에 보면 혁신위원회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뭡니까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가지고 관심을 완전히 엉뚱한 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선거 부정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선거 부정을 그냥 용인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지만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난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투표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선거입니다 물론 조작했습니다 한 5%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너무 낮은 조작값이기 때문에 정상투표에 가까운 거죠 그 정상투표에 가까울 정도의 소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선거 수준의 낮은 조작이 2020년도의 4.15 총선에서 일어났으면 거의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 힘이 160석 이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이나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전투표에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긴급적으로도 수습책을 마련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 문제라든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라든지 사전투표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못 되면 긴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선거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다 잡으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잘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분 구제할 수가 있고 한 번만 잘하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접수하게 되면 그 제도는 대선이라 지방선거에서 계속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진핑 이야기도 하고 푸틴 이야기도 했지만 선거가 장악된 채로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방향선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오래오래 걸리겠죠 방대될 수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누구도 지금의 젊은 미혼 세대들이 참 안쓰럽고 딱하게 느껴집니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난l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